이란과 한국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 이전과 사용방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은행에 묶인 석유판매대금은 약 70억 달러인데요. 2018년에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이번 회담이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중앙은행이 한국의 필요자산규모와 은행을 통보하면 한국정부가 자산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협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이 그동안 협력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